기분 좋아요. 뭐가 그렇게 좋아요? 제가 변호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거.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?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비밀 지켜줄 수 있어? 여기 어디예요? 이윤지 원장님입니다. 너랑 나랑 전보다 엄청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? 이러다 진짜 좋아지면 어떡해? 그럴 일 없어. 여기 직원이세요? 네. 님의 변호사가 왜 널 데려다줘? 표정 화라더라. 그 눈빛 뭐야? 너 혼자 끝나면 다 끝난 거야? 네가 재벌다 보다 못한 게 뭔데? 변호사님은 날 여자로 생각하지도 않아. 넌? 넌 남자로 생각하고? 난 좀 그런 것 같아.